네 800m 중등부 남자 우승자 한태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과자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경기 용인중학교 3학년 한태건이라고 합니다. 네 본인 또 혹시 800m랑 어떤 것 드세요? 저는 400m랑 800m. 그래요 어떤 게 더 주종목이에요? 저의 주종목은 800m예요. 800m예요. 오늘 혹시 기록 어떻게 만족해요? 제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못해서 아쉬워요. 아 경신 못해서 아쉽다.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날씨가 비가 오진 않고 근데 비는 안 와도 사실 날씨가 덥고 습하잖아요. 이런 게 또 선수한테 영향이 좀 있나요? 날씨에 따라 선수마다 커디션이 달라지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날씨가 좋아요. 아 그래요?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내가 집중해서 훈련한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해서 매달 못할까도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코치님이 어느 정도 훈련을 도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또 코치님께 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. 네. 어 계속 이렇게 매달 따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신 코치님과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후배들 감사합니다. 어 혹시 오늘도 본인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? 네. 네 준비한 오늘 그런 인사 잘 봤습니다.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었나요? 아 없어요. 없어요? 그럼 받고 싶은 질문도 없었나요? 지금 생각이 안 나요. 아 지금 생각이 안 나요. 그럼 다음 인터뷰 때 꼭 준비해서 오시면은 제가 그 질문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까지 한태권 선수 만나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